첫 무대는요. 차가운 날씨를 좀 뜨겁게 달궈줄 멋진 청년분입니다. 요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갈치 한 마리라는 곡으로 세상을 들었다 났답니다. 모셔보겠습니다. 연아넘스의 무대입니다. 같이 한 마리 구워놓고 어디가 니 희망울아야 냄빛 위에 넘치는 공부 설거지를 안 해놓고 가지 깨끗한 게 알같이 없어있지 내 미소 싱년은 더 덜어질 듯 아이 이 싱년은 곳가서 발표한다 이 사람아 나를 보고 항상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시 한마디 구워놓고 어디간니 이 마누라야 일방일이 부족하더냐 들어오긴 하실건가요 깨토깨깨알같이 업그레이드 된 미소 신경은 너절버진 그 나이 신비로 못가서 갈등한다 이 사람아 나를 두고 놀러간 사람 신비로 못가서 갈등한다 이 사람아 나를 두고 놀러간 사람 신비로 못가서 갈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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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